간편하게 다양한 기능을 음성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아의 똑똑한 서비스를 소개할게요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있는 음성인식 버튼을 누르면 주행 중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뿐만 아니라 차량의 다양한 기능들을 편하게 제어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음성 검색을 하러 가볼까요? 주행 편의 먼저 목적지인 기아강서 플래그십 스토어로 가는 길을 확인해 볼까요? 목적지까지 전체 경로 보여줘 전체 경로 화면으로 이동할게요 이렇게 음성인식으로 전체 경로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출발 전에 하이패스 잔액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하이패스 잔액 알려줘 시원한 바람을 쐬고 싶을 때는 후석 창문 열어줘 후석 창문을 열게요 이제 음성으로 손쉽게 차량을 제어해 보세요 차량 설정 차량 내부 조명을 나만의 느낌으로 바꿔볼까요? 신뢰 모드 조명 색상 변경해줘 어떤 색상으로 변경할까요? 2번 말씀하신 색상으로 바꿀게요 짠! 조명 색상이 변경되었어요 기타 관리 주행 후 차량 관리를 위해 세차를 해볼까요? 세차 모드 켜줘 세차 모드를 켤게요 음! 세차를 위해 사이드 미러도 자동으로 접히고 와이퍼도 동작도 멈추는 등 다양한 설정이 한 번에 변경되어 좋네요 또한 간편하게 차 안에서 충전 도어를 열고 닫을 수 있어요 충전 도어 열어줘 충전 도어를 열게요 그럼 이것만 기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 안녕하세요!